그럼 이어서 재건축 인연 실거주 의무화 때문에 세입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전세 난민이 된거예요. 아유 그렇습니다. 저희 앞서 얘기한 거 보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그 집주인들 원래 돈 많은 사람들 아니야. 인테리어 쓴 것까지 왜 걱정해줘 할 텐데요. 그런데 이 폐해, 피해는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더 큰 피해는 바로 세입자가 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인연 살려 들어오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는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나가줘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종의 전세 난민이 됐는데 다른 지역의 전세값이 떨어졌다든가 안정이 됐다면 세입자들이 괴로워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세값도 천재 부조로 뛰었죠. 거기다가 물량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쫓겨나가셨던 분들이 더 작은 평수, 나아가서 또 아파트에서 다세대, 다세대 빌라, 나아가서는 아예 지역을 떠나게 되는, 서울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함께 나와서 이 피해는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게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아는 언니도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주인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집 좀 빼주세요. 그런데 애들 학교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당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세값을 또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한 게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예전 전세값,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예전 전세값에 월세를 150만 원. 반전세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한숨 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세를 똑같이 가자니 너무 올라서 갈 수가 없는 건데 하루아침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전세금도 올라간 거거든요. 아마 이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보면 알겠지만 재건축 아파트, 특히 막 30년, 25년 이상, 30년 된 곳은 낡아서 상대적으로 같은 평수, 같은 지역의 아파트보다 전세값이 좀 저렴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떠나게 되었었잖아요. 하고 집주인이 들어오고 이분들은 또 어디 가야 되고 수급이 깨지게 되면서 전세금, 전세가격이 또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던 전세금 상승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전번에 2년 실거주 의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작년 7월 말에 임대차 3법 나오면서 계약경식 청구권 또 5% 이상 못 올린다는 조항이 또 여기에 또 맞물리게 되면서 안 그래도 수급이 깨져서 전세 공급이 부족한데 더 전세 물량이 치가 말랐고 가격은 또 올랐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지금 보면.